이번에 휴가와 함께 가기로 한 가이드입니다. 휴가가서 그간 못 본... 왜 탄다고 지금... 예, 자, 출발하실게요. 규칙을 말씀드릴게요. 따님은 어머님을 보거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고요. 내가 니 엄마, 나 니 안 보이나? 야, 탔나? 아이고, 동생이라 다 다 태어먹었네. 아, 희한지러워. 누가 대역하나? 언제 계시다. 터치는 당연히 안 되고요. 진주야. 어? 그냥... 귀신이세요. 내가 니 때릴 수도 있는 거지? 이 죽구석에서 모아버렸네, 인물들이야. 야! 어우, 나 스트레스 받는다, 진짜. 새밤 자고 뵙는 것도 아셔야 돼요. 엄마가 했었던 방식이야. 만두 레시피 찾아내느라 만두 100개는 먹었을 거다. 엄마한테 물어보지? 그래, 내가 많이 해. 하... 벌 주는 거야, 나한테. 이제 정말 가셔야 돼요. 근데 이대로는 못 안 돼. 선배들이 그랬어요. 제일 통제가 안 되는 게 부모 마음이라고. 아, 와! 가시죠. 아, 열받는다, 지금. 열받지 마시고 가시죠. 저. 아, 그러니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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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Bu. 위ché야야. Viğim